제가 준비한 특급 처방은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울증을 끊어내는 마음 습관입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우리가 살면서 우울한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래 생각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지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물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증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모두 다 우울증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분들에게 네가 약한 거야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타고난 유전적으로 이제 우울증에 취약한 가계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저 우울증에 취약한 분들이 가진 심리적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하거든요. 다들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술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나서 한풀이하고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자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러 나가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스트레스 코핑 스킬이라고 부르는 게 이걸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존에 해온 방법들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나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울증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번지는 걸 좀 막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회피. 취해버리는 거구나. 네. 참 회피.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쓰는 나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회피해버리는 건데 우리가 평소 애 때문에 힘들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손님이 없어 힘들어.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한 잔 해야죠. 저는 쇼핑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레스를 탁탁 털어버리기 위해서 술잔 저도 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할 것 같은데요. 운동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들 쓰는 방어 기제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택배가 계속 쌓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이것만 쓰면 좀 부적절한 회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면 이걸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겠다. 술 먹고 잊어버려야지 라면서 혹은 쇼핑해서 좀 기분 풀어야지 이렇게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걸 하게 되면 뇌가 순간적으로 마취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취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으니 우울하고 스트레스는 더 쌓여가게 됩니다. 남자분들 중에는 또 있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 같은 데서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제 딱 출근하는 직장 상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다들 또 조심하게 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이렇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전치, 투사 같은 방어 기제가 작용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회피, 남 탓을 하게 돼요. 남한테 전가하게 되고 이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항상 주변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이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심리를 가진 분들은 우울증이 잘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